여러분, 우한정 공연을 해주신 모든 정당은? 안녕하십니까, 승모라이즈의 대화수 윤형 장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재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선입니다. 아, 홍민입니다. 오케이. 1등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좋은 상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대신 꼴증 한테는 벌칙이 있을 예정인데 벌칙은 이제 선수는 있을 거예요. 자기가 벌릴 수도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안 돼 나 같은 경우는 안 돼 뭐라고 했어? 난 진짜 썼다 못 썼어 슬라이딩 나는 슬라이딩 여기 다 슬라이딩 여기만 딱 바쁘어 슬라이딩 아니면 딱 바쁘네 첫 번째 제시어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음식입니다 어느 쪽부터 설명이 시작됩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미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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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학교 끝나고 많이 먹었어요 쉽게 찾아 먹을 수 있어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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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공연해 하루 벌어놔야지 엄마가 이빨 깎는다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빨 깎는다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다 죽어야 돼 컵에 담겨도 있어요 최근에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치 이러면 이게 이제 사람 다 임신전화가 임겨가지고 말 때도 이치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위에는 알갱이니까 알갱이 현석영이야 왜? 나도 나도 이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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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직 처음에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운이도 하나 지금 그러면 아 이 둘 중에 한 명인데 아니야 현석영이야 현석영 나도 현석영 나도 현석영 나도 현석영 형이 형 형이 형 내가 뭐야? 어렸을 때 많이 먹었을 때 엄마가 이빨 쏟는다니 엄마가 이빨 쏟는다니 형님 나 나 너 이빨 쏟겠냐? 그니까 야 눈이 막 근질근질했다 저거 뭐야 몸이 얼마나 안 좋아요 어린이랄 때 저도 정우님 정우님 표정만 보면 알아요 여기서 딱 표정이요 저는 현석영이야 근데 3대 2였으면 인정 아니에요? 정우님 표정 라이어로 본인이 이제 맞는지 라이어요? 라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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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표정 표정이 왜 표정이 왜 표정이 왜 표정이 왜 라이어야 제시어를 맞춰야 아니 제시어를 맞춰야 살차준다 살차준다 이쁘나 사탕 아니야 사탕 땡 콜팍 이제 뭐예요 콜팍이야? 나는 처음에 딱 떡볶이인 줄 알았어 컵에 잘 먹을 수 있다길래 진짜 잘한다 어려워하지 현석영이 뭐라 했는데 평소에도 잘 먹을 수 있다고 평소에도 먹을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콜팍 어떻게 하냐 냉못 먹으면 그냥 가서 사 먹었는데 이미 갑자기 공간이 없다고 오우 진짜 잘 먹네 너무 맛있어 진짜 잘 먹네 너무 맛있어 난 너무 맛있어 아 나 먼저 해 나 먼저 해 나 이제 언제 일단 이 영화는 좀 어두워 응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좀 어두운 거야 이건 액션 영화죠 이게 시리즈홀이야 나 좀 슬펐어. 내가 봤을 때는. 네? 아 대구야. 나 네 개인적인 생각이잖아. 지구슬구야 이 형아가. 좀 무서웠어요. 주먹이 좀 많이 나네. 나 너무 춥다. 왜 너? 주변호사. 아.. 다 줬다, 다 줬어. 다 줬어, 다 줬어? 나 진짜 최근에도 봤어. 나 와끼지 봤어. 넷플릭스. 다 줬어. 대사를 많이 따라했어요. 이거 보고. 나 누군지 알았어. 여기야. 여기. 여기야. 조건 씨. 누군지 알았는데 엊그제 같이 썼는데 안 봤어. 엊그제 같이 썼는데 안 봤어. 여기야. 정체를 밝혀보세요. 해열. 나 아시는 거잖아. 변호사. 변호사. 마을. 땡. 땡. 땡 아니야? 뭐였죠? 1점씩. 저희 범죄 조선 씨. 아니. 나 살아났어. 형이 좀 어둡다길래. 나 7점인 줄 알았는데. 저희 4점이 좀. 저 2점이 좀. 2점이 돼. 2점이야. 저 혼자 0점이 돼. 형, 제 2점이 돼. 주제가 뭐야? 노래? 주제 가수입니다. 가수? 나 가수는 모르는데. 하.. 최상의 통. 네 최상의 통. 최상의 통. 최근에 이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가수 오빠. 가수요? 아이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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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게 죽는 거야. 애매하게 죽는 거야. 알 사람들은 알 거라 그래도. 벌금이다 벌금. 아 근데 아이 수천? 어후. 수천. 아니 왜. 표정 봐 표정 봐. 진짜 나이 열정 봐. 나이들이 다 어리다? 저는 1절 좋아했었어요. 언제? 요즘 고등학교 때? 돌고래. 요즘 밀수에 유행한 거죠. 영어. 난 지금도 좋아해. 지금도 좋아한다는 거. 이 팀을. 이건 좀 어려운데. 이렇게 가야 돼. 아무튼 모르게끔 해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땐 여기 아니야 저기야. 근데 돌고래요. 아 이건 있어. 있어. 안 알아? 안 알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가진 줄 알잖아. 돌고래는 아니잖아. 그 노래만 알아. 딱 크리스마스. 근데 세상에. 우리 시민이랑 얘기 안 했어. 옛날에 좋아했다고. 옛날에 좋아했다고. 예전에 좋아했다고. 지금도 막 좋아했다고. 지금도 막 듣고 막 해서. 아니 안 했어. 나이가 시민이야. 저요? 펜상이요? 네! 예시아 완전 볼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오마이걸. 오마이걸. 그래 돌핀 말이야. 전 아린이라길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린이라고 했잖아. 아린. 아린. 아린이랑 돌핀. 그래. 아니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반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정짜리. 라이어가 만약에. 라이어한테 기회를 줘야 되겠죠. 라이어가. 오정을 가져간다고. 아 그러면 지금. 그러면 나 지금까지 열심히 한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게. 이게 재밌죠. 이거 진짜 어렵지? 진짜 어렵다. 난 이걸 한번 본 적 있어. 기록을. 왜? 시합하는데 이 기록을 본 적 있어? 네. 홈런을 쳐야 돼. 테마사. 테마사는. 뭐라고요? 알 거라 생각도 나는. 알 거라 생각도 나는. 저는 해본 적 있어요. 이걸 해본 사람이 몇 명 없어? 네. 난 해봤는데. 될게. 미저리군. 주교장. 주교장. 다양하게.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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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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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한 바퀴 더 돌려주세요. 아니. 안 돼요. 한 바퀴 더 돌려. 근데 이거를 한 바퀴 더 돌려 안 되는 게. 그걸 알아버려 된다고. 아니. 둘자. 둘자. 내가 어디 있어. 네. 물론. 난 여기다. 왜. 아니. 아니. 골라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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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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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미. 어? 세미 시민인데 왜 영어야. 영호 전이라. 형사 다른 단어가. 맞습니다. 이 형인데 다른 단어가. 아니. 그럴대. 답을 맞추시면 제가 맞추다가 5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건 라이어 전화. 근데 어색해요. 이게 꼴퉁이잖아. 4배 이상 맞춰봐. 줄사랑. 줄사랑. 줄사랑은 형. 테마사. 줄사. 줄사. 줄사랑 도로. 테마사. 그러니까. 도로 아니야. 1, 2, 3. 어차피 우리들.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많이 못 맞춰도 지성이가 꼴퉁이잖아. 줄사 같아. 아까부터 아이린 아리린이 뭐예요? 그럼 저희가 박치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저기 줄사요. 대단합니다. 저는 도로. 저 줄사. 줄을 사. 저 줄을 사러 올게요. 줄. 줄. 테마사. 테마사는 뭐야? 테마사는 뭐야? 테마사는 뭐야? 테마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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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누군에서 상에서 하나 뽑으시죠. 슬라이딩 나올 수 있고. 딱 빨리 나올 수 있고. 빨리. 4대 1이야. 4대 1이야. 4대 1이야. 딱 바로 다 하자. 맞아. 영어로 해서 다 그랜드 해. 저기. 어. 내 글씨인데? 여러분. 강렬. 강렬. 우와. 하신 분. 우와. 못 탐방합니다. 나도. 나도. 나한테 불었다. 이게 제일 불찍 같은데. 이게 제일 불찍 같은데. 뒤로까지도. 아. 불어졌어. 아니 불어진 거 아니야? 됐어. 진짜 우리도 안 들어가야지. 말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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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뭐야 지금? 어 물어주기. 빨리 빨리. 다 아파 나 지금 돼지. 많이 먹어야지 다 아파. 빨리 해가지고. 어머나 어머나 다시 어머나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다시 와야지. 아 근데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 빼고. 저는 진짜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아니 좀 더 잘해버렸어. Romans 8 제 contempt입니다. 제발